Q. 남자나 여자나 캐릭터와 감독님의 말씀이시는 Q. 남자나 여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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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그림들을 많이 보면서 모니터를 했고요 남자, 여자 캐릭터이지만 굉장히 라온이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느낌이나 눈을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깨울아 줍시다 이런 느낌이 어떻게 저한테 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